히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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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도 돼 히카루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아무렇지 않네 아무렇지 않네 진짜 너무 열심히 달려서 다리에 힘이 불려서 안 되겠다 하고 누웠어요 시간이라도 보러야죠 저 알렸어요 이렇게 해둬라요 저희 팀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사람은 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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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가 느낌이 왔어요 저 고통 진짜 짜릿해 진짜 계속 이렇게 와 여기 뭐예요? 공을 뽑아보는 건 잠깐 잘 뽑아 저 남은 거 네 저 남은 거 제발 오케이 됐어 오늘 재밌게 하자 오늘 재밌게 해요 일단 난 제대로 된 척 어 나도 시작 아니 이쪽 가구 각오 한마디 각오 각오 저희 팀 저희는 저기요 저희 각오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파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왔다 왔어 왔어! 1등이다! 뒤에서 1등이다! 비디오 판도 시작! 오 웬 오 웬 털어 털어 오 웬 오 웬 오 웬 혹시? 영은? 다연? 피해입니다 여기 현장이 정말 햇볕도 너무 좋고 열기가 아주 그냥 뜨거운데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후끈후끈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바로 미니 올림픽을 미니 운동회 미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꼴지를 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팀이 나머지 파이널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말 쟁쟁해요 히예 씨는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첫 번째 때 샤오티 언니 팀이 이겼는데 샤오티 언니 팀이 이겼는데 샤오티 언니 팀이 이겼는데 그럼 다연 씨는 저는 뭔가 하면서 느꼈는데 저희가 가운데서 했잖아요 근데 샤오티 언니 팀이 되게 빠르게 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샤오티 언니 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샤오티 언니 샤오티 언니 그 팀이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이기는 팀 저희 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샤오티 언니 팀이 이길 거라고 아 뛰었어 아 뛰었어 아 뛰었어 아 뛰어내리는 거였어? 여기 여기 어 왜? 어 왜? 하 이기는 팀 우리 팀 이기는 팀 우리 팀 지금 몸이 완전 풀렸어요 다음 테스트로 넘어갈까요? 자 봐요 새벽 테스트를 위한 미니 축구 대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넣는 팀이 이기는 거니까 볼 게 보여요? 진짜? 진짜 색깔밖에 안... 미워! 야 우리...